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특정 분야의 흰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계 고등학교. 이 학교들이 도래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강원도 교육청 차원의 활성화 대책과 대안까지 이주엔 토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미래교육과 이재철 장학사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사학선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다들 반갑습니다. 사흘 뒤가 수능 시험이라 많이 바쁘실 텐데요. 오늘 출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직업계 고등학교가 일반고에 비해서는 조금 소외된 측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직업계 고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외가 된 그런 상황인데 국가정책과 사회적인 어떤 현실이 담겨있는 첫 말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직업계 고등학교, 도내 지금 몇 개 학교가 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직업계 고에 대한 용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종합고 이 세 가지 유형을 합쳐서 직업계 고등학교라고 부르고요. 직업계 고는 도내 32개 학교가 있는데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3개 교, 특성화 고등학교가 20개 교, 그리고 종합고가 9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총 32개 학교가 현재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80%, 70%까지 충원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 도교육 측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최근 5년 직업계 고등학교 신입생 충원율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에 84%를 기록한 이후에 2020년 77%로 80%선이 붕괴되었거든요. 이후 현재까지 80%대로 못 올라서고 있는 점이 매우 뼈아픈 지점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령 인구가 급감했고요.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산업 구조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 수요도 빠르게 변화하는데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가 그에 따라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학과 이름만 바꾸는 수준으로는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4록 구조의 개편과 함께 수요,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 요구에 대한 강원도 교육청 차원의 직업계 학교 활성화 대책이 이번에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 강도 높은 직업계고 재구조화 및 학과 개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두 가지만 크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의 공예학과 연계한 직업계고 8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원주의 미래형 마이스터 고등학교 신설, 춘천의 반려동물 고등학교 신설하고요. 정선의 관광마이스터 고등학교 신설, 인재의 산림 자원이 많기 때문에 산림마이스터 고등학교 신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항공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학과들을 한꺼번에 개편을 하고 그에 맞춰서 학교의 이름까지 동시에 바꾸는 직업계고 브랜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춘천 소양고에 요즘 핫한 반려동물 케어과, 카페, 디저트과, 플라워 가드닝과를 신설하면서 동시에 학교 이름도 강원생명과학교로 바꿔줬더니 우리 학생들이나 지역사회 반응이 매우 좋거든요. 그리고 태백기계공고도 도서, 벽지 지역으로 어려웠습니다. 기존 4개 학과 모두 신입생이 모집이 안 되었는데 이걸 한꺼번에 항공정비시스템과로 개편을 하고 학교 이름도 한국항공고로 바꾸어 주는 것을 추진했더니 많은 언론 보도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이름이 바뀌고 이미지가 크게 올라갔는데요. 태백의 강원, 한국고등학교의 경우에 비행기라든지 경락부라든지 교원까지 확충이 가능할까요? 충원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이 도서벽지를 살리는 것은 강원도 전체를 살리는 일이라고 해 주시고 약 3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제로 경락부도 짓고 비행기도 10대 이상 보급할 예정이고 교사도 그에 맞춰서 연수도 시켜주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산학겸인교사 제도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교원과 실습 기자들의 확보 방안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직업계고 재구조화에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강하게 지금 실행한다고 하셨는데 인구 소멸 지역의 직업계고를 신설한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계고등학교가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이신 거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일본에서 지역이 붕괴될 때 가장 먼저 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학교는 지역을 살리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직업계고는 일반고와 달리 기숙사만 가지고 있다면 타지역, 타시도에서 우리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거든요. 일례로 삼척마이스터고는 삼척이 아닌 지역의 학생이 70%가 넘게 들어와 있거든요. 즉, 한 120명이 넘는 학생이 삼척시 근덕면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강원도 특성화고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춘천 서면에 강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있겠고 홍천에 가면 강원 생활과학구, 원주의 금융회계 고등학교가 아주 좋은 지역을 살리는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타시도 사례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경북교육청에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타시도 학생이 약 1천 명 정도 경상북도 직업계고를 지원했다라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또한 강원도처럼 인구 소멸 지수가 매우 높거든요. 그런데 경상북도에 가면 반려동물 전문 고등학교인 한국팩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는 일반고를 다시 특성화고로 전환시키는 이런 현상도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철도고등학교,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 국제조리고등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례 연구도 지금 많이 되어있고요. 기업체와도 관련된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란 말씀 제가 드리고 끝으로 학생과 또 한 번 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같은 날 꼭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강원도 직업계 고등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고 다음 달 1일부터 신입생을 또 모집합니다. 그리고 인구 극감으로 어려워하시는 18기 시군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들께는 직업계고 유치가 인구 소멸을 막는 가장 좋은 정책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외라는 말로 시작을 해 주셨는데 이제 정책적인 우대 기대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 보도에서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철자학사님, 오늘 되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